개그맨 양상국과 신인 탤런트 천희슬이 열애를 인정했습니다. 오늘 오전 한 매체는 양상국과 천희슬이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을 전했는데요. 예, 양측 소속사는 이들이 교제 중인 것이 맞다며 서로 호감을 갖고 예쁘게 만나고 있다고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또한 소속사 측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